안전대표님 왜 아직 안갔어요? 간 보느라고 맛이 있나 안 맛있나 간을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간 보는데 오래 걸리시는구나 그만큼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셨어요? 글쎄요 지혜 씨님을 비롯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 백반집 단골이신 것 같은데 MB님도요 제가 뭐 그분 아바타입니까? 답변하십시오 아바타입니까? 아니 누가 뭐랬나 단골이라는 거지 그리고 일단 지혜 씨님은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백반집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? 여긴 와요 딴 데는 못 가도 여기만 점심시간에 꽁트 면회 같은 분위기로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색이 뭐냐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MB님이나 나나 어떤 뭐랄까 뭔가 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일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럼 나랑 안 맞다 계획은 있으세요? 어떤 계획이요? 뭘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모든 걸 짊어지고 어디로 갈 건지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내려놓을 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뭐를? 숟가락 내려놨습니다 이 집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집 오늘 겉절이 좋은데 새김치입니까? 새김치입니다 새김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거봐 이거 좋잖아 잘 맞네 일단 여기 있는 이것부터 한 번 먹어봐요 아 이거야? 네 어때요? 짜요? 아니요 슴슴해?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? 괜찮아요? 간이 맞아요? 어떠냐면 응 맛이 다 먹었잖아 어때 맛이 보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참 슴슴한 것일 수도 있고 짠 것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좋다 그 지난번에 문통님은 이거 잘 드시던데 누구요? 문통님 아 당사자? 당사자 그럼 당사자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아 개그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개그로 뵙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나가는 문은 이쪽입니다 나가세요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강산의 아바타입니까? 와그라노 나한테 네 오늘 와그라노 저 사실 고양이 와그라노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양이입니다 guy장의 아바타입 н